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나 대한민국 미혼 남자들이 연애하고 싶은 여자의 힐이었어 그런 내가 너한테 그 어떤 말을 했잖아? 정말 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? 아니,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늙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? 우리 송이는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네가 좋아하는 여자면 네 방식으로 그 여자를 지켜 천송이를 네 형으로부터 지켜 누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! 네가 천송이의 어플을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어 어떡할래? 선택해